파주 문산읍에 위치한 5개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5.3km의 도로가 전면 개통됐습니다. 입주기업들의 물류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황나리 기자입니다. 파주시 원롱 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가 전면 개통됐습니다. 진입도로는 LG 본단지와 원롱산업단지, 선유산업단지 등 총 140만평의 5개 단지를 연결하는 LG 클러스터의 중심도로입니다. 약 8만여 명이 근무하고 있는 LG 클러스터. 그동안 각 산업단지로 진입하기 위해선 국도 77호선 자유로와 국도 1호선 통일로로 우회해야 했습니다. 이번에 5.3km의 4차선 도로가 개통되면서 산업단지의 진출입 시간이 단축돼 입주기업들의 물류비 절감이 예상됩니다. 이쪽에 물류 이동에 있어서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단축 효과가 있습니다.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또한 문산과 원롱, 파주, 금촌으로 진입하는 차량 운전자들의 교통 불편 해소에도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입니다. 173억 원의 많은 예산이 투입된 만큼 파주시 경제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 경기지TV 황나리입니다.